플러팅 고수에게 배우는 플러팅 방법 게임으로 게임으로 풀어보는 사랑이란 무엇인가 What is love What is love 제가 직접 알려드릴게요 제가 또 숨이기지 않습니까 아 숨이기세요? 그러면 형님은 의미가 없으시고 여기 지금 사랑을 몰라서 저렇게 약간 좀 속이 화로 가득 차있는 우리 시청자 친구들에게 내가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관 좀 가보시는게 게임 시작해볼게요 스토리로 가면 되죠 Love is all around 아 벌써 몰입해? 벌써? 잘 닿았다 머리 아파 죽겠네 이거 이게 돼 너무 많이 마셨다 어디지? 여기 어디야 일단은 여기 식탁 근처로 어 뭐 저거 뭐 있는데? 청소기랑 청소기 물 뭐야 이거 아 싱크대 도특하다 이게 청소 좀 해줘야겠다 누구네 집인지는 모르지만 청소 좀 해줘야겠어 음 청소기도 좀 돌려줄까? 난 깨끗 난 깨끗해야 사는 남자니까 이게 맛대비 더우네 맛대비 뭐 중국말로 한건가? 네 계속하기 여기서 뭐가 단서가 있어야 되나봐 아 이런거 귀찮은데 나는 사랑만 하고 싶은데 아 그래요? 그러면은 제가 조정하겠습니다 조정하고 골라야되는 타이밍에 격절한 그거 해주세요 저는 사랑만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만 신경 쓸 수 있게 거의 항상 사랑담당 네 사랑담당입니다 스토리 진행은 좀 저 진행담당 부탁드릴게요 자 이런거 이런거 보면서 23일? 10월 23일 내 생일인데? 어 어 그래요? 네 야 이거 뭐 웅치가든 딱 그 저격형 게임이네 전시회 신발 사이즈도 보니까 이거는 내 사이즈가 남자 사이즈가 아니야 우리집이 아니야 우리집도 아니고 음 여자집이야 여자집 내가 왜 낯선 여자집이 있는거야 중요한 정보 획득했어요 어 저 이쪽으로 가볼까요? 어? 여기 뭐..뭐..뭐..뭐가 있고 통에 뭐가 있어요? 물감인가? 뭐야 뭐야 물감? 여자가 화가인가 봐 아 정보가 위에 있나? 아 자 여기 아 여기 중요정보가 여기 있구나 응 화가야 화가 미술하는 사람이구나 미술하는 사람이구나 오 이런거 이제 자료야 이거 자료죠 이런거 다 해야지 또 그러니까 저는 다 접수했어요 지금 접수 다 했습니다 아래쪽으로 가면 아 이거 봤는데 예 안 본거였나? 이게 저 여기서 뭐야 아니구나 안 본게 없는데 요쪽으로 가야되나? 여기서 안 한게 했나? 했는데 다 했는데 아니 뭐 게임은 뭐 여긴가? 귀찮게만 누르면 어? 다 했는데 계속하기를 누를래 아 계속하기 아 이런식으로 힌트를 얻었으면 계속하기야 아 뜨거워 다 어 뭐야 아 아 이렇게 해야되는구나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보고 있잖아 아 어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아 생각났어 생각났어 어제 어제 근데 잘 모르는거 같은데 어 어떻게 어떻게 만난거야? 음 누구세요? 아 어제의 기억이구나 어 아 지나가는 사람도 보게 만드는 미인이라는 표현이야 아 그렇구만 응 너무 대놓고 본다 응 미친놈이 여기 중국 중국 갬성하고 좀 안맞는데? 응 근데 내가 이걸 도와줬구나 아 아 너도 본거야? 나도 본거야? 아 아 난 그런 난 저런거 안해 근데 굳이 잡아주진 않네 아 이건 제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 이거 이거 그래 이거는 웅치남으로써는 무조건 도와줘야 돼 help 아 뭐 이렇게 도와주겠다는건 아니였어? 아 그건 아니야 아 벌써 깨졌어? 아 웅치남 왜그래요 아니 아 나 정말 왜 아니 이걸 난 저렇게 난 쟤네들을 쟤네들을 처단해준다는 뜻인줄 알았지 옷같은거를 이렇게 해야해 형 벌써 일웅치 만원? 딱 봐도 이거 안주게 생겼는데 이거 아 주세요 돈이 별로 없는 상인데 아 주세요 대근시가 렌택시작기 힘들단 말이야 아 어 아직 안 끝났나? 저거를 저 앞에 파인 부분이 앞으로 가야되는데 뒤로 가였어 아 저 회자가 잘못 입었네 어 아까 내가 그렇게 도와드린거가 사실 좀 먹혔네 이렇게 하느라 앞으로 돌아가서 어 한 잔 하자고 어 저 돈 없어요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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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저는 아 이거 저건 뭐지? 아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고 술을 또 좋아하시니까 이런 걸 잘 아실텐데 난 선택도 안했는데 뭐해 이거 혼자 뭐 하는 거야 어 어 어 어 아 내 스타일이 이래서 지금 집에 있는 거 아니야? 아 그렇구만 없네 집에 개가 있어가지고 아 이렇게 해서 일어났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중국 스타일인가? 음 좀 우리 정서에는 좀 네 그럴게요 좀 너무 쑥쑥 들어오는데 너무 단계가 바꾸면 뭐라 그랬어요 방금? 못 들은 것까지 포함해서 해야 돼요 음 못 들은 것까지 포함해서 못 들었을 때는 보통 뭐라고 해야 되냐 못 들었을 때는 아니라고 하세요 일단 여러분들 못 들었을 때는 아니라고 하세요 방금 뭐 친구가 애로 밥 먹었어? 응 못 들었다 아 아니야 아냐 응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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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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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윤별 윤별 윤별선배집이었구만 아 맞아 혼자 맞아 이윤별이라고 아까 어..둘이.. 은은하게 근데 나한테 관심이 또 있네 뭘 또 기억을 못해 이게 미연씨는 원래 그런 법입니다 다 모두가 나한테 관심 있어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기억 못하는 거야? 시간 안에 해야 돼요 네 네 네 저는 알바생이에요 왜냐면 어차피 나는 은별 누나한테 관심이 없어 아예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정신 승리하는 스타일이에요? 아니 아니 나는 은별 선생님한테 난 관심이 없어 난 차라리 어 나는 기억났어요 기억났어요 아트 쇼케이스 근데 미술가는 저 은별 선배인가? 응 은별 선배 살짝 방금도 진짜 삐졌으면 이랬을 텐데 약간 새침 새침삐짐이라 아직도 나한테 관심이 있어 난 살짝 즐기는 거야 어 자 여기서 근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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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연씨 막 남자랑도 연결되기도 해요 아 그래요? 아 조심해야겠네 네 조심해야겠네 왜 조심해요 아니 강제로 올려 나한테 은별 선배랑 난 마음이 없다니까요 응 응 구이 간지 마 손이 불을 퇴크해 베리라울 권고 응 구경 시켜 드려 안 렁러 가 마야 천천히 해 구치구치 구치 어 저 따라다니면서 아 난 그림 난 그림에 관심도 없는데 난 그냥 돈 때문에 하는 건 알바인데 아 그림도 봐야 되네 그리고 은별 선배한테 관심도 없고 그니까 아 아 뭘 어때요 우리 둘째 와 이렇게 봐 아 둘째 이모부가 그린 것 같아요 나는 은별 선배한테 관심이 없다니까요 뭐야 하트야 아니다 아니 아니 왜 또 하트를 보내냐고 오 스읍 미묘하네 아 나 돌아버리겠네 정말 은별 선배 떼네 강제로 연결되네 그냥 강제로 연결되네 그냥 명함 떨어뜨리기 이런 거 없나? 어어 뭐라 아 멋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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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함 떨어뜨리기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거 아 이거 하라니까 근데 이게 또 이쪽에서 생각한 이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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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라니까 중국스타라 아 아 오케이 전화가 왔거든 어? 제가 걸었어요? 왜 저렇게 누워있어? 어? 어? 아 소지 왜 저렇게 누워있어? 그니까 내가 은별 선배한테 전화 걸었다고? 응 아 나 정말 나도 모르겠 둘이 친구라서 여자애 좀 데려가라 여자애 데려가라고 어 꾸예가 의준인가 봐 꾸예 어 아침 먹고 가랑 나가서 먹자 고르는 거야 어?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어? 아 둘 다 왜냐면 이미 이미 둘 다 나한테 마음이 있어 어? 선택을 안 들리는 저 아 둘이 빵 사왔어 빵까지 사온 사람의 조금 무게가 좀 기울지 않을까요?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지금 이 화면 지금 내 얼굴이 겁나 잘생긴 거 같아 느낌이 다 맞춰줘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두 분 말고도 둘 다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다른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존잘의 삶인가? 네 이게 진짜 존잘의 삶인가 보네 또 또 미연씨니까 또 다른 또 이성을 또 만날 수 있겠죠? 네 또 나오겠죠 분명히 네 네 야오 야오 초록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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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못쓰 짓을 해 중국 드라마 왜 이렇게 전개가 급전개야 난 그런 질문 이제 뻔해 너희들 수작 너희들 수작 뻔해 너희들 수작 뻔해 그런 질문 그만해 네 네 아 술 많이 마셨어? 네 네 네 아 그랬군요 알바비도 깎은 것까지 보고해줘서 손님한테 사과를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아 하오 하오 아 내 방인가 드디어 어쩐지 잘 산다 했어 3시 20분이라 아 고르신나 보다 엄마 일단은 엄마 숙여 내지네 일단 어머니 어머니 카톡 제일 먼저 분명히 엄마 카톡 확인했는데 왜 쓱 올리고 딴 거 부터 열려 왜 딴 거 부터 열려 그래요? 아니요 원래 이런 식으로 카톡 확인해요? 아니요 아니요 어머니 먼저 볼게요 엄마 아니시불 왜 자는 거야? 엄마부터 확인해야죠 하다 가더니 엄마부터 확인해야 돼요 아니요 어머님도 어머니께 사실대로 말씀은 드려야 되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기도 하죠 그럼 어머님이 아이고 우리 애 장가 갈려나 보다 어머님들이 나이가 되면 이제 좀 나이가 차면 이런 걸 좋아해 이런 소식들은 오히려 그런 걸 더 좋아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? 그래 너도 임마 장가 가야지 이제 그냥 물어보는 날 만나는 여자는 있고 만나는 여자는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 어른들이 이게 아 사실 효도를 아 효자네 효자 네 어머니의 카톡을 제일 먼저 확인하고 제일 먼저 답장하고 어머니의 관심사를 거짓말하지 않기로 저는 아 어 보세요 보세요 어머니는 네 알겠습니다 적당히 맞아 어머님은 대화 종료 다 아세요 자 그리고 아 우리 대표님 대표님 아 나 돈 빌렸어 아 돈 빌렸어 뭐라고 쓸 거야 진짜 알겠어 알겠어 일단 인성 터졌고 하우하우 자 이제 한번 볼게요 김트롤 누구야 친구 같은데 네 번호 따볼까 그러다가 볼 짓고 어쩌랄 필요가 아 이 새끼랑은 대화를 하기 싫은데 트롤이랑 트롤이네 이 새끼랑은 그냥 얘기를 하기가 싫긴 하거든요 그냥 물음표 가겠습니다 아 이 새끼랑은 대화를 하기 싫은데 트롤하고는 대화를 하지 마세요 네 그냥 대화를 하기 싫습니다 대화 종료 트롤한테는 말을 걸지 마 자 이제 세 분이 계시죠 세 분 중에는 그냥 뭐 성격은 모르겠고 외모적으로는 누가 가장 좀 호감입니까 저는 일단 사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음 저 5분께 가겠습니다 아 최근에 만난 초롱님한테 자 여기서도 이제 어 벌금 얼마랬어? 내가 대신 물어줄게 이쪽이 이제 이거는 파리에 연 박신양씨 스타일이거든요 위에는 약간 서윗 아래는 아래는 이제 조금 음 좀 오히려 감정을 보다듬어주는 아..아 그래? 역으로 노발대발하는 거 같아 그렇게까지 하는 얘기야? 노발대발이죠 네 근데 어? 노발대발? 왜 이렇게 화났어? 화낼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? 근데 근데 사실 내가 핸드폰 찾아달라고 했는데 이렇게? 안 찾아준 거 어? 아 이렇게? 어? 어? 그렇게까지 내가 화낼 일이야? 어? 화낼 일이야? 어? 화낼 일이야? 누구시죠? 오른쪽으로 아 아 여기서 의지 높아지 하면 약간 이제 비호감해요 아 이미 비호감인 것 같은데 ㅋㅋㅋㅋㅋ 니가 휴대폰 찾은 사람이지 왜냐면 이제 강아지 아 아 안 될 사람은 어떻게 안 되면 안 되고 될 사람하고 하면 사랑하면 돼요 자 이제 안 됐죠 그럼 아니 아니 초록님 분명 관심 없으셨잖아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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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? 차단 당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 다시 이제 또 다른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 정재현 찾아가는 거죠 술을 같이 먹었던 정재현씨 예예예 아무래도 재현씨가 적극적으로 저한테 했었으니까 재현씨를 가장 마지막으로 둘게요 재현씨가 저를 가장 좋아하셨으니까 예 운별 누나 가봅시다 아 잘못 눌렀다 이것도 이것조차도 예 의준이구나 여기서 위트 한번 가요 재밌는 남자 재남 어 나 잘생겼다는 얘기 중이었어요 네 아 하트가 깨졌어 아 일처리는 한 번에 해야 돼 지금 돼요? 지금 now or never 하여간 말은 잘해 now or never 작다면 잊지마자 지금 친구가 남친 까고 있는 중이라서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아 이거는 이제 오케이 오케이 굴남 남친 까고 있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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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바쁜 거예요 지금 아니 중국은 남친 까 지금 까고 잡아줘야 돼 오케이 오케이 그럴 수 있으니까 어쨌든 바쁜 거죠 내가 싫어서 대화를 종료한 게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지금 바쁘다 이거야 운별 누나는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바빠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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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거니까 나도 까인 건 아니다 자 재현 재현만 남았는데 뭐라고 아까는 내가 누군지 맞춰봐요 라고 했는데 음 정재현씨가 저한테 가장 호감이 있었던 분 아닙니까? 아 아니요 둘 다 둘 다였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미음 히읗 한 번 가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어 어? 잘생긴 오빠 있어? 너 내가 너의 마음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? 자 여기서 지금 테스트거든요 재현씨는 네 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 또 술이야 잘생긴 오빠 있어? 잘생긴 오빠 있어? 자동 답장이야? 어? 네네네 뭐 어쨌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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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아니라 아니 아니 어떻게 존재 존재 시뮬레이션을 했는데도 잘 안돼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애들이 좀 쑥스러워서 그래요 쑥스러워서 그러니까 뭐가 쑥스러워 소프트웨어가 이상하니까 지금 아니 애들이 괜히 그렇네 애들이 어 나는 이제 오케이 오케이 이게 카톡 하루 한 번 카톡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네 근데 김트로라고도 잘 될 수 있어요 뭔데 인마 왜왜왜 아 뭘 올라가 아 특이한지 왜왜왜왜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입만 열면 뭐 투자 아 투자 뭐 돈 얘기 돈 나올 곳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이런 놈들이 돈 제일 많이 빌려갑니다 아 조심하셔야 돼요 뱀 아 그냥 아 아 좀 약간 부담스러운 스타일인데 응 살짝 쫓쫌 사장님 감사합니다 딱 쫓쫌 일단 쫓쫌 아 아 살펑어 평생이 그 외국사 dit 그 외국사 말할 수 없냐 쎄 샤이 컷이네 머리를 수술 많이 췄네 확 찼네 샬기컷은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화려한 머리 있어 쉐어 같이 살아요? 트롤가 동거한다고도 있어요 아 이거 안돼 얘랑 그냥 저랑 같이 올 때만 있으면 사 트롤하고 난 살아 또 이성과의 사랑의 향기가 나죠 네 네 번째 아 이어질 수 있어요 네 이어질 수 있어요 응 이 사람들이 이어질 수 있어요 나를 면접을 보는 건가? 이어질 수 있어요 이게 뭐야 저분이 싫대 갑자기 저희 따봉을 이제 나의 어떤 제 퍼스널리티가 결정이 된다고 해요 여태까지 저의 대답을 통해서 이딴 거랑 난리는 놈으로 이제 제 퍼스널리티가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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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감도가 이렇게 안오름 추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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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 올라가? 저분은 저는 원래 저분한테 관심이 없어요 아예 안 올라가는데 추락 저분은 제 원래 관심이 바뀌었어요 맞아요? 이거? 예 원래 저는 저분한테 아예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림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친구 그래서 여러분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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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국 헬멧 안 써? 헬멧 써야 돼 이 갬성 따라가기 쉽지 않네 저분도 차도를 저렇게 그냥 당당하게 뒷분도 걸어가지고 어어 야야야 헬멧 써 임마 뒤통수 때리기 이런 거 없나? 안 돼 안 돼 중국에서는 잘못 때렸다가는 앞에 뭐가 붙어있어 뭐 점집인가요? 나 지금 벗겨진 방식으로 이 방식으로 가만히 나 나 이 방식으로 둘러보고 있어 쉐어하우스 쉐어하우스에서 이성을 만나겠죠? 이거 느낌상 그렇게 됩니다 자 둘러봅니다 턴 레프트 직초 잘 되어있어요 정리도 이게 뭐야 국수인가? 이런걸 잘 기억해야지 답변할때 좋더라고 아 그래요? 내가 무슨사람인지 알지? 했을때 국수 납작면 납작면 딱 봤고 그릇 이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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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이런거 신경쓰는사람이네 이케아 중요한 정보 획득완료했어요 이미 순서 보세요 그런 상관없어 중요한 정보 획득완료야 이미 그럼 아까 여기서 정보가 있었다는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그냥 계속하게 해도 돼 턴 라이 아 이거 한번 볼게요 오케이 오호 만화좋아하는 친구 탁구 탁구 요거 다 아 가게부 쓰는 친구네 알뜰 알뜰살뜰 플러스 5점 알뜰살뜰 요 갬성 요 갬성 요 갬성 배치 살짝 정리 안하는 습관 살짝 있고 딱딱한 소파 선호 딱소 딱소 선호하는 그럼 기질이 있습니다 계속하게 갈게요 파악했어요 파악했어요 이제 오케이 순서 배드워시랑 샴푸랑 순서 딱 받고 오케이 오케이 아유 냄새 이거 약간 핑크 핑크순이 핑순이 자 요것도 이제 여기서 생활하게 되면은 요거 좀 중요하거든요 향이나 물 틀어놓고 한거 이거 겨울철에 아 고장난거에요? 아 난 고일러 동파 예방으로 나에 틀어놓은 줄 알았는데 꼼꼼한 여자인줄 알았는데 아니었고 수건 오케이 어 요거 요거 좀 수건 거는 정도 어 뭐야 수건 거는 정도까지의 디테일은 없는 그런 소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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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부터 보여줄게 어 어 초록이다 초록 만날 사람은 제가 만난다고 말씀드렸죠 초록 잘 살잖아 네 초록 나보다 잘 사는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게 만날 분들은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성하고는 같이 안 산다고 했는데요 그래요? 계약서 확인해 볼게요 어린 radi 어? 그럼 어떻게 돼? 아 이거 형 영어로 어 밀고 들어? 아..아..아.. 야.. 야.. 갬성이 이거.. 쉽지 않네 요 갬성 쉽지 않네 이거는.. 난 개인적으로.. 뭘 설득해.. 아니 나 얘.. 나 얘 별로.. 아니 이거 미친다 나 이 친구.. 나 이 친구.. 어.. 난.. 난 초록씨.. 난 괜찮아요 나도 그럼 나 이미 빈정 상해가지고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.. 저는 안.. 안 했는데 근데 이게 없어요 그러면은 어차피 이거를 결정을.. 계약을.. 쌍방간 해야되니까 그래도 당사자가 싫으면 그냥 안 되는 건데 안 되죠 안 되죠 애초에 이게 안 되는 건데 밀어붙이네요? 이 친구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보통은 저런 느낌으로 흐르게 돼있어요 흐름이라는 게 억지언벨 아.. 나 정말.. 제가 걷어봐 지금요 아.. 유정아 유정아 나 나 나 오게 됩이야 아.. 약간 유난이 좀 있네 네 유난이 좀 있으셔 아.. 바퀴? 네 바퀴는 어떻게 섭외했나? 괜히 방으로 불러냈다? 나를? 어? 괜히 방으로 나를 부른거네 웅치남.. 웅치남의 생각은? 대한민국 대표 웅치남의 생각은? 아.. 나 이런거.. 뭐가 의도가 있다? 저는.. 이분.. 보면 볼수록 별론거 같아 초록씨 아.. 보면 볼수록 별로네 이분.. 보면 볼수록 비호감이네 보면 볼수록 비호감이네 어.. 아..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표 웅치남의 나 너 별로라니까 아.. 아니 무슨 말이야 자든 말든 자든 말든.. 들어가 방으로 아.. 오쭈구리 갑자기 하트야 나 왜 하트해줘 아니 왜 하트해주냐고 나한테 이거 이상하네 아무것도 안했는데? 이상하네 야 너 진짜 별로다 이제 이 사람 이상하게 느껴져요 아니 바퀴도 안 잡았고 아무것도 안했는데 이제 무서운 사람이야 아니 웅치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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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황하네 웅치남이 당황할 정도 이 급전개 난 너 끝까지 나는 너 야 이거 중국갬성 쉽지 않네 왜 웃어? 쉽지 않아요 바퀴도 없었던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맞아 바퀴 아예 없었어요 초록이 왜 이렇게 잘 살아 그니까 저거 지금 몇.. 저거 세리룸인가요? 응 초록인가? 초록인가? 응 초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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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채팅에 잘생겨져 잘생겨본 적이 없어서 이해를 못하는 중이래 가족으로 분장하.. 맞는 말이야 가족으로 분장하고 졸업식이 이런 시추에이션 자체가 안 일어나거든 어? 구회자로 분장하고 아 못 들었는데 또 못 들으면 못던 데로 가는 거야 원래 원래 구회자로 분장하는 게 낫지 가족으로 분장을 해 아 아 아 오해의 소지를 줬다 아 아 아 안 돼 초록이는 은근히 좋아하는 것 같아 아 난 진짜 싫은데 아 가족으로 했어야 되는데 오해의 소지를 줬어 아 아 뒤에 사진 찍어주는 거 봐 초록 또 하트 아 난 거의 자동 하트야 자동 하트 어? 아까 국수인가? 음 면이 있었죠? 응 어 포트샵으로 눕기를 따요 뭘 봐? 눕기를 왜 따? 어? 밝게? 밝게 보정해줘요 보지마 꺼 알트앱포 알트앱포 아 들키지마 괜히 들키지마 아 아 나 얘 아니라니까 아 아 근데 웅치 대문구 웅치남 콰다가드님 지금까지 나온 여자 3명 다 싫은거죠? 아니 근데 이분이 제일 별로인데 제일 별로래 아 왜냐면 처음에 카톡 완전 칼 차단하고 말이야 아 이미 좀 약간 그거구나 처음에 차단하면 딱 삐졌단 말이에요 이미 삐졌단 말이에요 이미 삐졌단 말이에요 이미 삐졌단 말이에요 나 강제 전개에요 어쩔 수 없어 그때 삐졌구나 네 한번 기스가 크게 나가지고 자존감이 좀 낮은 편? 아 그래 여자가 맘에 드냐 안 드냐 이전에 네 나를 무시해서 나를 무시해서 내 스타일이 아니야 저기 있는 또 하트 떴어 또 호감도 또 올라갔어 자동으로 우리 아니야 지민은 아니야 지금까지 다 자동으로 올라갔어 원래 힘내 이거 아니야 아 그리고 누가 힘내를 이렇게 해요? 중국스타일 약간 이런 이렇게 그러니까 어우 저분도 동구장이 홀쩍 열리셨네 어? 뭐야? 장재현 너 또 왜 여기 나타나? 면접관인 거 같은데 저는 나 잘생긴 오빠만 찾는 제 장재현이 제가 진짜 별로예요 제가 진짜 별로예요 쟤는 오히려 초록이보다 더 별로 계속 잘생긴 오빠 없냐고 근데 항상 다 별로라고 그러는데 불평으로 받아쳐? 아 이러면 또 좀 지금까진 좋은 사람이 없죠? 사실상 얘는 근데 진짜 제일 별로야 근데 볼 때마다 다 제일 별로라고 그러는데 아 왜냐면 얘는 아까 뭐 어디냐고 물어봤는데 잘생긴 오빠 없냐고 별로거든요 이게 이게 다 사소한 모먼트 하나하나로 다 저장해 놓고 그럼요 QR코드 찍어요 빨리 웅치 웅치남 까다롭네 진짜 웃어? 왜 하트냐고 아니 아 반대로 했어야 되는구나 아 얘는 상사를 싫어했어? 왜? 오늘은 잘생긴 오빠 못 찾았냐? 어? 그래서 나한테 지금 다시 말 거는 거야? 나도 너한테 이제 마음 없어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네 아바타 소개팅처럼 한참 똥이 나왔어 뒤지 있어서 어 똥이 나왔어 또 한참 똥이 나왔어 남대다운 건 맞아 하지만 난 너한테 관심은 없다 아 바로 딱 지난번에 비해서 뿌리 염색했네 어? 그림? 그림하면은? 운벨? 누구세요? 아니네 집주연 아줌마 저 사장님하고도 뭐가 있나? 음 저 사장님하고도 뭐가 있나?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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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살게요 누나 누나는 진짜 아니에요 다 아니래 근데 다 아닌데 어떻게 하는지 알아? 하트 같다 누나 뭘 하트를 왜 아 누나 존자 시뮬레이터야 이거 아 좀 몰입을 해볼까? 존자로요? 기본적으로 수줍은 표정들은 기본적으로 호감이야 다 등장하는 여성들이 다 나를 좋아해 잠시 전화 좀 받겠습니다 여때요? 응 누구지? 지나가다 봤어 어 잠깐만 지금 존자의 삶에 너 철호가 너 이렇게 너 이렇게 불쑥 나타나면 어떻게 로가 로기 어서오고 하 곤란한 상황이 벌어졌구만 세 명 다 어서오고 하지만 당황하지 않아 네 네 네 네 머리에 농구 꼴대는 좀 벗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가 그리라면 그려야되나 내가 그리라면 그려야되나 내가 보니까 재현이가 그 의상이 상의 하의 헤드기어 3개다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아 반항적이네 골라야되나 너희 둘이 지금까지 나에게 기대를 했지 그럼 잠깐 여기 잠깐 골라야되니까 여기서 솔직하게 한번 토크를 해봅시다 세 명의 여성이 나왔는데 각자 다른 매력이 있단 말이죠 그냥 굳이 고르자면 어떤 이성이 더 정영원씨 스타일이에요 지금 상황에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가장 마음에 상처를 안 준 사람이 누구냐 얘 카톡 차단했죠 차단했어요 씹은 게 아니라 얘 세 번이나 어디냐고 물어봤는데 세 번이나 오빠 잘생긴 오빠 있냐고 물어봤지 이 누나 사실 나한테 잘해준 거 밖에 없어 아 그래서 아 약간 나를 좋아하니 안 좋아하니 하던가 그렇죠 봉추 형님 말로는 다 별로라면서 세 명 다 붙으니까 뿌듯해하는 거 같게 웃기다 하하하하 순간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내가 10만원 넌 내가 1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는 거야 왼쪽은 맨 왼쪽은 돈도 벌 수 있어 돈까지 벌 수 있다 정재현 파티 너 근데 농구 골대 벗으라니까 벗긴 벗었다 제 말을 듣긴 들었네요 아 들었네 아 그러면 정재현의 파티에 참석하겠습니까? 아 내가 농구 골대를 벗으라는 걸 반영을 했네 지금 왜냐면 농구 골대를 쓰고 있으면 경기가 진행이 안 돼요 진행이 안 되니까 쓰고 있는 동안은 어느 한 팀이 그쵸 어떤 경기장에서는 지금 경기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데 정재현이는 그걸 배려를 했네 그리고 운별로라는 봐봐 앞서가잖아 이 누나는 이게 문제야 지금 앞서가잖아 응 곤란해 곤란해 파티 또 다양한 사람들이 사교 파티 또 하트 올라갔어 얘는 근데 술을 좀 많이 좋아하긴 해요 누구야 응 응 정재현이랑 있으면 술 많이 먹긴 하겠네 응 쟤 술을 너무 좋아해 응 아 여기 술 먹이는 모임이네 뭘 눈썹을 뭐 못 넣었네 아 수우라고喝 어 사윗 고 일부러 안 맞춰서 자기가 마신 걸로 kinda 라고 했는데 그걸 역으로 다시 또 해주려면 자기가 술을 마시는 거 하고 어떡해 근데 마시면은 내일 강의에 지장이니까 너 마셔 아 너 마셔 아 내가 이긴 걸로 하지 뭐 이렇게 여기 내가 온 건 네가 농구 골대를 벗었기 때문이지 그 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야? 독주를 굉장히 많이 마셨는데 밤도 안아 또 시작이래 또 시작이야 쟤 재현이는 자꾸 이기지 못하는 술을 마신다 그러니까 왜 그 자리에서 안 짚었어 또 하트 어떻게 사실 실망해야 되는데 하트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도 하트? 거기서 짚어져도 하트겠지? 근데 얘 이게 약간 가스라이팅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점점 이제 좀 벗어나야 됩니다 네 재현이 일단 술 너무 많이 마시고 지금 카드 같은 실사하면서 누구보다도 몰입해서 하고 있대 왜 자꾸 셋이 모여있냐 그리고 왜냐면은 계속 자기들끼리 계속 고르게 아 군대야 군대 군대야 군대야 성실상 누구야? 어 아니 그냥 뭐 그냥 계속 똑같이 있네 어떤 새끼가 성격 제일 더러워? 맨날 물어보자 그 선임들이 아 그건 안타깝네 뒤탈 없지 솔직히 말해 누가 제일 성격 더러워? 솔직히 나는 아니지 예지 막 계속 누구랑 싸우면 이 것 같은데 이런거 오징이만 뭘 딸기 케익을 뭘 아 뱀 당연한 걸 뭘 물어봐 이걸 지금 지금 네 번째 이성을 기다리고 있는거죠? 그럼요 이거는 클래식 제 스타일입니다 혼자 먹는거니 표정 봐 표정 봐 니들은 손이 없냐 발이 없 그래 있잖아 앞에 많잖아 근데 자동 하트 또 올라갈 것 같은데 내 생각이 시크하다고? 대출 140 잔액 왜 이렇게 많이 빌렸어?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빌려? 왜 이렇게 많이 빌려? 25,000원? 뭐야 깡패가 왔네 형님 안녕하십니까 예예 아 예 월세네 월세 이틀만 좀 주시면요 예예예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아 아 아 가옥 빨리기 왜 그러세요 아 우리집에 와라가 동시에 됐다고요 넌 진짜 이제 탈락이야 야 이거 뭐 돈 잘하는 사람 이거 다 다 다 갑자기 자기 집으로 그래 곤란하네 곤란하네 우리집은 그림도 그림도 그릴수 있어 다 다 제공 그림도 그릴수 있어 놀수도 있어 집세 내가 내줄게 와아 미친거 아니야? 집세를 내준대 초록이는 집세 내줄 거야? 야 근데 이거 우리 확실해야 된다 이게 집세만 와아 집세만 내주는 거지 너랑 내가 뭐 마음이 하나 되는 건 아니야 난 난 여기까지 오니까 궁금한 게 있어 이게 그냥 환타진과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일까 궁금한 이야기 와이 같은 데서 나오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좀 아 말이 내 얘기야? 넌 몇 달치 내줄 거야 그걸 몇 달치 내줄 거야 3개월 3개월? 3개월 안에는 솔직히 알아서 해야지 3개월 내줄 거야? 100일인데 100일 오케이 초록이 오해하지마 또 웃지마 난 딱 얘기했어 아니 돈을 내준다고 하는데 초록이가 올라가 하트가 난 분명히 얘기했어 아 QR코드로 응 웅치 가득님 본인이 뭔가 주도적으로 맞춰 진행하고 싶은데 주변 온갖이었는데 둘러붙다 정신을 못 차리네요 음 아 맞습니다 이거 내가 봤을 때 이 친구들 집에서 많이 해볼 거야 음 보니까 뭐야 떡볶이야? 아 토막토 달걀볶음 나 안 좋아하는데 네 로기가 좀 약간 아기자기한게 있네 내가 보니까 미연씨가 캐릭터를 이렇게 잡잖아요 네 로기는 좀 약간 아기자기한 스타일 로기가 귀여운 개네요 재현이는 좀 약간 그 파티피플 파티피플 말갈냥이 핫걸 핫걸 인기쟁이 그리고 그 누구야 운별씨는 선배님 선배 느낌 어 선배 느낌에 좀 약간 다정다감하고 좀 챙겨주고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나 진짜 토마토 달걀볶음이 빈적 많이 상하는데 아 아 저거 진짜 싫어한가 그래요? 저거 맛있잖아 아니 저거 굉장히 싫어하고 양코치찌감은 맛있잖아 맞아 맞아 저거에 지금 굉장히 지금 굉장히 지금 신경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 드라마 봐도 저 로기 포지션이 보통 히로인이야 그렇죠 그렇죠 메인 히로인이야 메인으로 마지막에 성사되는 경우가 있죠 같이 이렇게 알콩달콩 뭔가 이렇게 하고 막 하면서 저게 자꾸 시야에 보이니까 예 이런 것도 더 보기 싫어지네요 이걸 좋아하네 토마토 달걀볶음때문에 행동이 다 좀 감 넘지마세요 황국시? 그러면 이래 로기가 벌금 내가 내줄게 응 그러면서 점점 로기 빚은 쌓여가고 내가 내줄게 내가 내줄게 로가 왜 오고싶은거야 우린 좋아하는 사이 아니야 별똥별을 보고싶었던거야 뭘 골라도 넘는거네 뭘 골라도 넘는거야 아 떨어졌어 아까 그 담을 몰래 넘었어요 그래 우리는 그냥 너는 난 월세 내가 갚을게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넘었어요 약간 더 이어지는건데 여지를 주면 안 돼요 우리만의 사소한 사소한 범법행위 비밀을 만들면 안되는거야 알콩달콩 추엄 이런 개념인거 같아 그거를 원천 봉쇄 원천차단 은근히 그 웅치남씨 약간 그 철벽치네요 네 은근히 철벽치네 고이거 너 뭐하는거야 와 선물을 고이거 아 록이 또 자동 자동하트 자동하트 록이 좀 약간 패시브로 한 5분에 한 번씩 뜨는거 같아 네 왔다갔다 와르가리가 이 친구들 음식많이야 엄청 잘해줘 어 요리도 해주고 음 미쳤네 집세도 어 내주고 난 결혼생각은 지금은 없는데 결혼에 대한 점검을 밀어붙이는 성향이 있네요 록이가 어 쿠키도 먹여주고 먹지마 깡패형 아니야 아 여기서 재현 재현 등장 또 취해석 어 네번째 심해성 심해성 안녕하십니까 어 뉴페이스 네번째 심해성 아 심해성 등장 왜 올라와 저들은 왜 자꾸 올라가는 거야 다들 올라가 초록이 많이 올라갔어 초록이 초록이가 좀 유리할 수 밖에 없어 같이 살아서 그쵸 같이 살기 때문에 감정을 정리해 어떻게 정리하지 누를 수 있나 누를 수 있나 다 지금까지 지금 웅취남씨가 아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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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지 않아가지고 호감도가 없어가지고 나한테 아 다음 챕터를 못해요? 웅취남님 아니 10회급이잖아 아니 이렇게 딜이 되는데 여자들이 딜이 되는데 왜 안되는거야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이게 다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래요 제가 처음에 정재현이도 그렇고 웅별로 왜 이렇게 상처를 받아요 아니 저렇게 그만 받아 상처 왜 카톡을 왜 상처를 생산해 자기가 자체적으로 나 정말 남아있는게 너무 가지가 않아가지고 결정을 하세요 재현씨인지 웅별씨인지 일단 한번 밀어붙여요? 다시 돌아가야 돼 여기서 여기서 끝났어 하하하하 아까 별을 봤어야 됐나봐 범법행위를 했어야 돼 범법행위를 해야 돼요? 경범죄를 좀 저질렀어야 돼 아 내 스타일 아니긴 한데 그래 그래 확실해 누구로 할지 일단 이 친구밖에 없죠 로기로 예 앞으로 가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담치기야 너머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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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 쟤 소심하 걔 소심해 옹추남 걔 소심하데 벌금도 니가 쏴 Signした 사실 이게 우리나라는 뭐 개개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대외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거를 좀 꺼려하잖아 그럼요 근데 이제 아직도 중국은 이런 게 남아있는 거 같아요 그냥 뭐 우리끼리 약간 운치 있고 추억 있으면 이 정도 경범죄는 뭐 그냥 사실 우리도 이제 예전에 낭만이라고 생각하는 거 같아 드라마 같은 데 이런 장면 많이 나오고 했잖아요 요새는 이제 그런 게 좀 안 되지만 근데 전 여기서 또 바로 시범을 보여줘야지 오빠 잘 봐 오빠 한 번에 넘는 사람이야 잘 봐 로가 딱 봐 넘어간다잉 한 번에 완에 넘어가는 거야 잘 봐 코에 힘 빡 주고 빡 주고 팍 넘어 빡이에요 거꾸로 됐어 괜찮아 괜찮아 살짝 본 거야 이거 철조망 잠깐 본 거야 수리 중이야 수리 중 로기 잘해 잠깐 본 거야 로기가 더 잘하는데 유머 살짝 재밌는 우리만의 추억 만들기 살짝 많이 넘어 본 거 같은데 많이 넘어 본 거 같은데 많이 넘어 봤네 많이 넘어 봤네 아 아 넌 그래서 들어오고 싶었어 이 제스처를 좋아하네 많이 쓰네 응 이 제스처를 좋아하네 많이 쓰네 어? 소원이 뭐야 어? 저 멘트가 지금 제 심장을 살짝 흔드는데요 오빠가 빚을 청산하는 거예요? 빚이 진짜 많은데 쉽지 않은데 나 저 친구 이제 마음 알겠네 어? 아 좀 약간 열기로 했어요? 로기에게? 그 소원이 빚을 청산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열려? 어? 여기가 광고야 왜 광고야? 응 왜 광고야? 야 쟤! 야 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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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라고! 쟤면서도 하하하하 약간 이런 건가 보다 하하하하 아 숨을 건지 말 건지 어? 아 왜 잡으셨어? 이게 또 이게 또 이게 또 이게 또 밟았어 캔을 밟았어 걸렸어 걸렸어 절대 밟으면 안 될 테니까 로기가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주위를 끌다 걸리면 로기가 마음 아플 거 아니에요 응 그냥 같이 같이 처벌을 받는 게 훨씬 낫죠 공안 공안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? 공안인데 여기 예 고생이 제가 딴 게 아니고 제가 사실 충주매님 좀 닮았는데 충주매님? 제가 사실 가수예요 사실 사실 가수인데 혹시 저 본 적 없어요 이렇게 설득을 한 거예요 지금 장기한데요 하하하하 이마 아 또? 또? 설마 아 또? 로가 한 번만 더 부탁하자 와 미쳤다 나 로기 나 로기한테 입 넣으면 돼 지금 로가 한 번만 더 부탁하자 너무 안쓰럽네 왜냐면 사실 여기 오자고 한 건 너야 로기 눈 봐 왜 또 오기가 쳐졌어 왜 또 오기가 쳐졌어 아니 별똥별 보러 갔는데 왜 더 안 좋아져 안 본 게 더 나왔네 샬로아 샬로아 왜 또 오기가 쳐졌어 월급 타면서 꼭 준다 어 줄게 갚을게 갚을게 아 소원을 못 빌어서 소원은 지금 어디서 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웅치 진짜 싫대 하하하하 웅치가 됐어 그냥 웅치가 됐어 넉넉넉 일어났어 눈 감아 어 소원? 그렇지 또 있지 그렇지 난 준비하는 사람이야 아 어어 어디 가는 건데요 쉿 따라와 음치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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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쉿 음치치 사랑한다 말하고 벽을 넘어 맞어 딱 준비했죠 딱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어 하트 또 올라갔어 강제하트 일부러 이렇게 아아 예 딱 봤죠 그리고 여기서 소원을 빚는 거구나 네 여기서 소원을 빚는 거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어차피 그때 네 별똥별이 없어서 안 보였어 먹방때메 그럼요 그럼요 아 이렇게 해서 풀어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아 그리고 쿠키로 넘어가는구나 알아 나도 쉿 돈 얘기하지마 우리에게 돈은 중요하지 않아 아 사실 제가 두 분이 좋아서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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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벌룸도 내줘 집세도 내줘 고이 가 주가 아 아 왜요 내가 저가 여기 누가 별똥별이 안 나온다고 그니까 해성이 딱 온 거지 음 그래서 해성인거 별똥별이 찾아왔어 아 그런 느낌이었구나 심해성 심혜성? 너 우리 집은 어떻게 알았어? 나 보고 싶었어? 혜성이 나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 불렀어? 많이 올라갔다 초록이 이제 그만 하죠 이 정도면 예예 이 정도면은 어디 가서 그 플로팅 고수라고 하지 말고 아니 플로팅을 하기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진심으로 심장으로 여성분들을 대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애지가 나네 막 잘 보이려고 막 이렇게 막 억지 막 이거 안 하고 심장으로 대했으니까 저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